한국국토정보공사 불편해도 차마 잘생겼습니다 김탄은? 참 잘생겼어 아 되게 잘생겼다는 거 통제하네? 왜? 추워서 더워서 추워서 너 꼴 보기 싫어서 동화수 위해서 참 너 자꾸 돈 그렇게 흥청망청 쓸래? 졸부들이나 돈을 막 쓰는 거야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너 돈을 꽤 흥청망청 쓴다 너 이씨 기사님 출근도 안 했는데 모르는데? 너의 숨이 거친 날을 울게 한다 사랑이란 이름이 오직쯤 오야불바를 그래서 누구라고? 왜? 앞으론 최영도가 오겠대? 최종 학력이 준비를 순 없는데 남자가 그 얘기 막 하기만 하는 거야? 진짜요 사랑해 상하는 애 고통인가? 예쁜 여자는 안 들어오네 저쪽에서 편하게 비하니? 하하 그럽니까 참 미쳤나봐 내 오븐도 돈을 내 그럼 형제 나 빙신아 내가 욕했냐? 알려줘도 난리야 클럽도 물관리란 걸 할 거 아니야 총총 같은 소리 하네 그게 빙신이야? 나를 울게 해봐 눈물 차는 너의 위로가 눈물 차는 너의 위로가 하하 하하 같이 나를 세게 한다고 진짜 승관 진짜 승관 엄마! 다 나 아니야? 그리고 이런 돈은 선불이지 뭐 줄래? 문찬형 번호 주세요 알겠어 내일 여기 보고 싶어 불굴네 이거 안 보이냐? 나 다쳤어 계속 울고 왔어 난 또 다른 나의 잊지마 서지 좀 서지 좀 서지 그거 신장에 좋은 음식이야 거기 신장 튼튼하게 생기네 좀 그쪽으로 밀어주네? 신장은 아주 두 개? 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아줬으면 좋겠는 듯해 이러거든? 아 왜 답이 없냐고 야 내 5분이 얼마일 줄 알고 내 심장은 가슴 아파도 사랑이 안 들어가는 어? 똥차? 다 큰아들 방에 왜 잡고 들어올라 그래 어? 네 러시아 아멘